안녕하세요. 수경입니다. 오늘은 공지가 하나 있어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바로 먹방 공지입니다. 여태까지 수경화실에서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정도 먹방을 기획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미술 얘기 좀 빼고 먹부림으로 한번 저희 화실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화실에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. 이렇게 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페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수경화실 학생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열일하고 계시죠?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또 되게 하기애애한 분위기로 또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